안녕하세요. 백전백승 김대희입니다. 이 험난한 주식시장, 우리 선배님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보조하겠습니다. 필승입니다. 오늘 우리 기술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기술 마이너스 3.77% 전일 대비해서 하락한 2295원의 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약 1시간 정도 남아있는데요. 사실 우리 기술 우리 선배님들 좀 생각해보면 전일 11%까지도 좀 고점을 형성했던 종목이 장대 은봉을 그리면서 오늘까지 좀 밑에 우리 21선과 5일선 단기 하락 지지선을 이탈하다 보니까 아니 이거 호재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좀 빠지지? 이거 이러다가 단기선까지 121선까지 한번 이탈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좀 걱정을 좀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영상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 즉 호재들이 정말 많은데 왜 이렇게 하락하지?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하락하다 사실 이 부분이요. 실제 차트를 보면 저점과 고점, 저점과 고점을 지속적으로 형성하면서 사실 차트는 우상향으로 평행선상, 즉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모습들 그대로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은요. 세력들과 또 지금 기보유한 세력 외인들과의 사실 개미들을 위한 개미들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작전이다. 저는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좀 냉정하게 가지고 있는 이 지금 호재라든지 또는 이 악재가 될 만한 부분들, 이 부분들 풀어드리면서 반드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거에 대한 근거를 좀 드릴 테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선배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선배님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또 영상 속에 제가 오늘 우리 선배님들 그렇다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원전 섹터는 분명히 갈 수밖에 없는 섹터인데 크게 지금 제대로 상승하지 못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수익에 대해서 분명히 아쉬움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영상 말미에 선물로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저는 유튜버입니다. 우리 선배님들 좋아요, 엄지손가락 버튼, 구독 이게 제 밥벌이고요. 저희 집에 살 길입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바로 이어가기 전에 우리 기사 한 번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원전 섹터의 하락을 끌고 가는 사실 주요 기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천조 SMR 열리는데 한국은 12년간 인허가 두 건뿐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사가 무엇일까요? 자 일단 쭉 읽어보면 현재 한국의 SMR 인허가 기준은 냉각제로 물을 쓰는 기준은 대형 원전에 맞춰져 있어서 헬륨이나 소등같이 물 아닌 다른 냉각제를 활용하는 SMR에 대한 인허가나 규제 심사에 한계가 있다며 인허가를 못 받으면 기술을 개발해도 한국에서 만들 수가 없을 테니 기술력이 한국보다 못해도 이런 위험이 덜한 파트너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SMR 시장 굉장히 뜨겁죠. 어떤 것 때문에 뜨겁습니까? 바로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반도체 가속기라고 하죠. AI 반도체 칩에 워낙에 막대한 전력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대형 원전에서는 사실 원전 신재생 에너지나 대형 원전이나 에너지를 만들어도 필요한 곳에 갖다 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송전선 설비가 필요하죠. 그런데 SMR의 장점은 뭡니까? 자 만들어서 송전선 설비 없이도 근처에다 바로 다른 곳에서 만들어서 갖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송전선 설비에 대한 이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가 있다. 이 점 때문에 지금 SMR에서 아마존이라든지 또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 등 이렇게 굵직한 글로벌 AI 기업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천 좋은 시장이 과장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고 거기에 지금 핵심 기술을 놓고 있는 우리 기술 독보적인 원전 시스템, 원전 제어 시스템이죠. MMIS를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기술은 우리 기술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인허가 기준들이 좀 옛날 기준 즉 대형 원전에 대한 기준에 맞춰있다 보니 이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전 섹터가 전체적으로는 내려가는데 자 중요한 부분이 있죠. 자 그렇다면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또는 테라 파워 이런 굵직한 회사들이 왜 한국에 방안을 해서 SMR 관련 기업들을 미팅을 하는 걸까요? 자 이 지금 냉각제를 물로 쓰는 기술 이거는요. 원수로 경수로 부분 말씀인 거잖아요. 근데 이 경수로 뺀 핵심 기술들은 이미 우리 기술에서 다 보유를 하고 있고 두산에서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협력을 해서 자기네나라로 가져가려는 움직임들 즉 파운드리죠. 파운드리. 이 파운드리 부분으로 협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못 쓰지만 외국에서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재원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가져가려 쓰는 건데 지금 이 기사를 보면 일단 인허가 되는 부분은 정확히 맞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를 이렇게 밑으로 드러내린다? 사실 이거는 거의 인위적인 모습이 보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마존 구글 돈 퍼부는다고 SMR 최대 수혜주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리네상스 원전 시대에서 과연 그렇다면 지금 우리 기술은 국내 인허가가 열리지 않을 거니까 그대로 주저앉는다? 어떻게 생각해요 선배님?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지금 원전 특별법 발효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원전 특별법 내용 중에서 보면 지금 현 시대에서 현재에서 냉각기 부분 이런 부분이 아니라 현재 기술적인 부분에서 또는 재료적인 부분에서 2050년까지 유지를 할 건데 어떤 정권이 들어도 유지할 건데 이 원전 특별법 안에서는 어떤 기타 조항들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여력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원전을 가장 밀어주고 있는 게 누군가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 정부에서 지금 원전 최대를 밀어주고 있는데 SMR 관련해서 지금 이런 인허가 부분에서 제동이 걸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가적으로 필리핀이라든지 슬로바키아, 지금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지금 모든 미국까지 해서 모든 이 원전 시스템이 멈출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지금 윤 정부는 과감하게 또 단행할 것이다. 원전 특별법 안에 이 내용을 빠르게 변경하서라도 인허가 부분 분명히 뚫어낼 겁니다. 이거는 뭐 서명님들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인위적인 눌림 부분에서 하루아침에도 이렇게 눌러주고 분명히 매수하는 세력들이 어디입니까? 외인들과 또 특수관계인들. 그렇죠? 분명히 세력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 어제 자리에서도 장대의 음악 만들어서 매수했지 않습니까? 자, 세력들이 기관들이 제일 잘 아는 게 뭡니까? 바로 정보예요. 우리 개인들이 정보가 좀 약한 건 아시죠? 이미 오픈된 정보를 보다 보니까 우리의 정보가 좀 늦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기관이나 외인 세력들, 이미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오늘 이 같은 뉴스가 나오면서 눌릴 걸 알면서도 어저께 거래량이 어저께 굉장히 많이 발생했죠. 3,400만 주 가까이 발생했는데 어제 뭐하러 사들였겠다는 거죠. 자, 이런 데서 선배님들 캐치를 해야 됩니다. 정보를 캐치하셔서 아, 이것을 지금 인위적으로 눌림을 주면서 또 한 번 지금 이 하단의 5일 선까지 한 번 늘어주면서 120일 선까지 다가오는 이런 억제 눌림을 하는구나. 이걸 좀 캐치를 하셔야 된다. 자, 그게 세력주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우리 선배님들 혼자서 판단하기 많이 힘드시죠? 이럴 때 작전 보좌관 있습니다. 작전 보좌관이 우리 선배님들 지금 원전 관련해서 실시간 자료들, 재료들 제가 다 보좌해야 될 테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되려 이런 타임에 아, 우리 추가 매수 한 번 진행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배님들이 정말 우리 승리하시는 선배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자, 필승 2기자방 자, 김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죠.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방 들어오셔서 내가 실시간으로 같이 한 번 우리 대응 필요하시다. 뭐 이런 추가 매수 작업에서 최적점 한 번 잡아보자. 특히 이전에 한 번 말씀드렸죠. 이 세력들이 가장 잘 이용하는 게 뭐 서울점 창구라든지 예전 모건스텐이 선행매매 기사 얘기해 드리면서 뭐 서울점 창구에서 천억 이상 들어왔는데 이 HTMS에서는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창고 물량까지 제가 다 확인해서 우리 선배님들 안내 드리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 참고하신다면 이런 눌림에서 되려 기회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방 무료 입장하셔서 같이 실시간 대응하실 분들은 상단 번호로 항상 이기자 필승 문자 주시면 제가 답장 드려서 이 답장 안에 보시면 무료방 링크 있어요. 이 안에 들어오시면 필승 이기자 방 우리 군 전용 모임에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김대희가 운영하는 방이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같이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기술 이 원전 섹터를 말할 때 진짜 천조원 시장 분명히 우리 앞에 다가와 있고 그동안 우리 기술이 수주 잔고가 메말라서 굉장히 힘들던 시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국산 최초 1호 기술이에요. 우리 기술이. 원전 제어 장치가 지금 외국에서 지금 테라 파워도 마찬가지 뉴스퀼도 웨이스팅하우스도 마찬가지 이런 제어 시스템을 외국으로 갖다 쓰다가 국산에서 만들다 보니까 오랜 기간 힘든 힘든 걸 견뎌낸 기업이 바로 우리의 기술이거든요. 이제 좀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지금 수주 잔고 7년 이상 쌓여 있고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들 특히 파운드리 부분에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거기에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한울 신한울 3, 4호기 허가털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미 합약 끝나서 그쪽으로 지금 340억 가까이 지금 계약금액 들어가면서 지금 같이 동맹을 맺고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상황 어떻습니까? 뉴스퀘일 파워로나 테라파워 지금 창원공장 방문해서 지금 업무 협약식 체결하고 뉴스퀘일 파워로는 또 같이 두산이랑 지분까지 갖고 있는 동맹 관계죠. 그렇다 보니 거기에 지금 SMR이 집중되다 보니까 우리 기술에서 지금 SMR 관련 독보적인 또 MMIS를 보유를 하고 있죠. 새로 또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수출할 수 있는 길까지 열린다면 정말 말 그대로 퀀텀 점프를 가져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 기술이다. 저는 진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좀 힘내시고요. 그렇다면 이런 확신 속에서 우리 선배님들 뭘 고려해야 될까요? 저는 추가 매수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좀 추원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면 또 이게 문제겠죠. 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선배님들 지금 여유자금이 너무 여유로워가지고 우리 기술에 한 2, 3억 정도 2, 3천 정도 더 들어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2, 3백 정도라도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참 제가 주말에 다가오면 꼭 선배님들한테 우리 선배님들 종목 혹시라도 물려계셔서 기회비용 못 찾는 분들 계시다면 제가 김대희가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영상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보통은 이렇게 종목 문자 보내주시면 한두 종목 보내주시면 계시지만 이전에 생각해보면 우리 김땡선 선배님 계좌 보내줄 때 20종목이 넘는 종목들을 보내주셨죠. 보통 우리 선배님들 계좌 열어보시면 한두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세네 종목 갖고 계신 분들 거의 없으십니다. 보통 10종목 적게도 10종목 많게는 20종목 30종목까지 들고 계세요. 왜? 그렇게 뉴스들이 만들어내거든요. 뉴스나 주변에서 주변에서 이거 괜찮더라 저거 괜찮더라 그러면서 만들었는데 결국은 고점에 들어가게끔 그 뉴스들이 지금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선배님들 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써보지도 못한 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실이 심한데 이 기회병을 찾겠다고 나올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올라가신 종목이 보였어. 2300을 갖고 오기 위해 2400 손절한다?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라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손절은 사실 진짜 가능한 종목이 있다면 들어가자 주이긴 한데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되려 제가 단타가 됐던 단기가 됐던 수익을 내드려서 자꾸 지금도 제가 필승 이재방에서 하루에 두세 종목씩 매일 수익 내드리고 있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두 종목씩은 단기 수익으로 예전에 HLB라던 유한양해 펩트론 같은 종목들 단기로 76% 가까이 수익 내드리는 이유가 사실 이런 것들 물려있는 손실 금액들을 회복하면 우리가 단순히 2400을 벌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묶여있는 4700만 원을 우리가 기회병으로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제가 도움드리는 건데요. 자 오늘도요. 우리 선배님들 사실 참 이게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내가 단기적으로 나는 단타 수익이 가능하시다는 분들은 방금 보여드렸던 이 필승 2기자방 여기 들어오시면 실시간 대응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8월달 총 10일 거래일 중에 106.89% 수익 달성들었죠. 이게 다 단타 수익만으로 달성한 거거든요. 자 이수 7% 팁 4% 포스코 7% 셀티론 본절매 인벤티즈랩 6% 뭐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들이면서 106% 달성을 하고 있고요. 또 자 이방에 있는 분들 참 깜짝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어저께 대봉이랬스 그저께 장 끝나기 전에 2시 40분에 제가 급하게 영상 드려서 빨리들 들어오시라고 지금 다른 종목들 다 슈팅 나는데 대봉이랬스 눌려있다. 근데 창고 문양들 확인해보니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거 지금이라도 잡으시면 분명히 수익 날 거다 영상 드렸었습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 계시죠? 자 거기서 제가 써있죠? 1박 1코스로 시간에서 상한깔 갔거든요. 그때 들어오신 분들 그러면서 아침에 15% 오전 9시 10분이죠. 15% 먹으면서 우리 꿀맛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우리기술투자 자 이것도 자 7,590원에서 잡아가시면 우리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좀 전에 2시 21분입니다. 자 18일이죠? 2시 21분에 자 전일 3,4% 수익 마감하고 남은 비중 7,900원을 전부 매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인해보세요. 3,4% 먹은 수익으로 마무리를 들었어요. 매일매일 3,4%씩은 수익을 내고 있다. 자 이런 데서 우리 수익 보시면서 선배님들 단타 수익 여기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직장인분들이라든지 그죠?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 바쁘시잖아요. 단타 내가 아무리 좋으면 뭐해 팔질 못하든 우연히 샀다가 되려 손실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단타라는 거 그럼 우리 선배님들 단기적으로 수익 볼 수 있는 제가 히덴 종목도 지금 바로 오픈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주식 참 타이밍이라고요. 저는요 이 해당 종목을 조금 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많아봐야 월요일날 시초가 또는 화요일날 정도가 마지막 고비인 것 같아요. 왜? 지금 D-27일 남아있죠. 어떤 부분이요? 미국 대선이 D-27일 남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너무 늦은 거 아니니? 그럴 수 있어요. 선배님들. 하지만 정책주라면 이거 가능합니다. 선배님들. 왜?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있죠. 이때 대우나 수혜주였던 이화공영 기억하시죠? 얘가 1600%가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3개월 만에 수익이 다 났는데 앞섬에서 난 게 아니에요. 앞섬에서는 임맥주들이 거의 대부분이 나고요. D-11까지니까 이 부분에서 수익을 다 내셨어요. 자 하지만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급락했죠. 그리고 애니능률 있지 않습니까? 애니능률도 윤석열 대통령 정책 테마였죠. 마찬가지였어요. D-5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자 이 뒷심에서 다 수익 내고 또 D-5부터 어마어마하게 내려갔다. 자 그때도 3000원 했던 주가가 32,000원 갔으니까 1000% 가까이 수익이 났습니다. 저는 왜 자꾸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같이 말씀드리냐면 저희가요. 선배님들 항상 보면 우리 올라갈 때도 우리가 욕심나서 내려갈 때는 또 본전 생각나서 못 빼지 않았습니까? 김대희가 선배님들 작전 보자 해드릴 테니까 우리 안전하게 아니 절반이면 어때요? 그러니까 300%면 어떻고 500%씩 나면 어떻습니까? 그 정도면 제가 내가 지금 돈이 50밖에 없어서 500밖에 없어서 5000밖에 없다고 해도 충분한 수치 아니냐 기회비용 나올 때는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안전하게 미리 매도 전략을 잡자.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아무리 길어져도 월, 화 이 정도면 끝날 것 같다고 하는 게 그 다음부터는 매도 전략을 잡아야 될 시기들이 슬슬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바쁘신 분들은 지금부터 잠깐 집중해 주셔야 돼요. 안전하게 단기 수익으로 제가 낼 건데 지금 이 종목 가져올 때 저 진짜 굉장히 좀 설렜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ESS 에너지 저장장치 즉 해리스 부통령 정책 테마인데요. 이게 대선이 엮여서 제가 300, 500을 잡았지 이게 그냥 이 대선 빼고라도 ESS 테마로 제가 이거 들어갔을 때면 7, 80% 아니 8, 90%까지도 단기 수익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잡은 종목이에요. 지금 ESS 에너지 저장장치 우리 원전주를 아시는 분이라면 ESS 아시죠? 지금 전략들이 워낙에 AI 데이터센터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는 전략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필요한 데 갖다 쓰자는 그 취지가 ESS예요. 그러면 이 안에 필수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선배님? 충전하려면요. 뭐 나가려면 배터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장 흐름에 정확히 부합하는 종목이죠. 그죠? 거기에 자 이 대선이라는 테마가 있어서 그렇지 이 재료 이 회사의 재료만으로도 제가 8, 90% 오를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리튬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이거 화재를 잡은 테마입니다. 그러면 선배님은 그럴 수 있어요. 원통형 배터리나 우리 전고체 배터리 이미 나왔잖냐. 이거 나왔으면 뭐 차태들 나왔는데 이거 굳이 가겠어? 선배님 근데 중요한 게요. 자 원통형 배터리 기간으로 따져도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이제 LG 앤솔에서 일단 양산 시작해서 포드에도 납품하고 벤츠에도 납품하고 이렇게 되죠. 하지만 재무제표상으로는 2020년 초반이 되어야만 잡혀요. 전고체 2027년 삼성 S대가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도 이게 전고체 배터리가 안정화되려면 2030년은 돼야 된다고 이미 뉴스에도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기간도 기간이고 이 원자재에 대한 단가도요 320배 차이가 나요. 그만큼 저렴해요. 그러다 보니 소형 전기차의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소형 전기차 시장 어떠냐. 자 북미 시장 있죠. 이거 진짜 200% 이상 상승해 있어요. 그만큼 심리적이에요. 유럽 시장 굉장히 여기도 심리주의죠. 여기도 1.5배 얼마 전에 인리라고 하자 인도네시아 시장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가 일본 도요타 리튬 뚫어낸 게 바로 소형 전기차 시장이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단점 잡아야겠죠. 이 회사 이미 잡아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캐짐 현상으로 지금 6천억 매출 정도가 리튬에서 빠져있는데 이거를 가져간 첫 수혜를 받고 있다. 2년 정도만 더 잡아도요. 이 회사 시가총액이 2,170억입니다. 이거 이거 답이 있습니다. 선배님. 자 그렇다면 현재 시장 독과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 현재로서는 여기밖에 대안이 없다. 자 이거 진짜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에 대한 근거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선배님 대선으로 쭉 올라가든 늘리다가도 안정적으로 늘리고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LG, SK, 삼성 이 글로벌 삼사랑 이미 계약 완료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 매출을 가져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선배님들한테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안전하게 우리 매도를 해도요. 미리 매도해도 350에서 530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선배님들 제가 아까 계좌 묶인 거 보여드렸잖아요. 내가 50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100만 원이면 어때요? 제가 투자금이. 그러신 분들 이번에 이걸로 수익 제대로 보셔서 우리 손실자금 메꾸고 나면 현금을 좀 들고 계시면 12월달 기관 연기금들 쇼커버링들 엄청나게 자금 들어올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한 해 동안 힘들었는데 이대로 마무리 못하죠. 왜? 내년에 예산세로 편성받고 그리고 투자금 다시 더 투싱 같은 경우 들어오려면 이번에 쇼커버링 자금들 12월달 엄청 들어올 거거든요. 거기에 11월 말에 뭐 있습니까? 초고속 열차테마 50조 원 시장이 또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그때를 대비해서 현금도 들고 계시고 또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거 진짜 크게 갈 종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중 넣으시는데 보태 쓰시고요. 저 유튜버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좋아요 구독 그거 외에는 다 괜찮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리지만 제가 허투루 안 보내드리고요. 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원단위까지 정확하게 또 대선의 꽃이 뭡니까? 타이밍 매도 타이밍 제가 디테일하게 잡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대선이라고 주시면 제가 답장 통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꾸준하게 제가 해드린 거 말씀드렸죠? 단타 투자 단기 투자 다 받으시면서 반드시 계좌 한번 살려보시고요. 자 그리고 선배님들 내가 돈이 없어서 지금 너무 많이 묶여서 아니면 너무 시들 많이 잃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선배님들 자 필승 2기자방 들어오시면 뭐가 보입니까? 지금 들어오신 분들 상당 공지에 보면 1억 방이라고 이상한 게 링크 하나 있죠? 이게 다른 방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필승 2기자방에서는 실시간 속보나 실시간 대응까지 다 들지만 1억 방은 뭐냐면 매수 매도만 나오는 방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도 우리 기술 투자 4% 이상 수익을 냈죠? 자 대봉해를 15%까지 수익을 내드리고 있죠? 왜 내고 있냐면 내가 금액이 소액이야. 100만 원, 200만 원이야. 작은 돈 아닙니다. 선배님. 이 200만 원으로도요. 선배님 내가 하루에 200만 원으로 4% 보면 8만 원이에요. 그 다음날 이걸 그대로 빼지 않고 그대로 넣으면 216만 3200원으로 4%만 돼도 8만 3200원. 즉 우리 복리로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워렌 버핏 복리의 마법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100일만 꾸준하게 수익만 내드려도 얼마요? 1억이라는 돈이 정말로 수치상 4950%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선배님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예를 들어 3개월 아니 넘으면 어때요? 그죠? 5개월 걸리면 어떻고 우리 7개월 걸리면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금액이 작아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과 또 제가 열심히 이 수익만 꾸준하게 낸다면 선배님들 가능하시니까 자 이런 복리의 마법 필요하신 분들도 그 안에 들어오시면 있고요. 문자로 그냥 1억이라고 그냥 보내주시면 바로 이 매수 매도만 있는 방으로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무료입니다. 선배님들 반드시 힘내시고요. 번호 한번 적어드릴게요. 010-8674-8706 해당 번호 들어오시면 제가 1억 방에서 또 선배님들 자금이 없으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제가 승리할 수 있게 보좌하겠습니다. 선배님 힘내시고요. 우리 기술 조만간 분명히 신고점 돌파합니다. 자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필승입니다.